엄마가 어머니가 혼자서 와 정말 와 엄마 대단하시다 진짜 아이 네 명을 대단하시네요 저 주변에도 두 명 더 힘들다고 어디가 상취하고 김윤정씨 저렇게 속닥거리더라고요 삼촌 울면 싫지?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약간 드라마 보는 느낌도 있고 귓속말로 해주면 뭔가 특별함을 느끼는 거 너와 나만의 비밀 삼촌에다가 과자 맛있는 거 사줄게 같이 가자 양차로 가자 제 자리 놓을까? 양차로 가자 뭐 어떡하라는 거야? 막내야 칫솔아 양치해야지 양치 막내야 칫솔아 양치해야지 양치 엄마가 어머니가 혼자서 우와 대단하시네요 다 그랬다 하자 막내야 칫솔아 양치해야지 양치 응? 일로와 약속했는데 아이고 일단은 힘이 좀 되니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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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은 치열이가 양치시켜 양치? 야 이것도 지금 와가지고 10분도 안 냈거든요 그런데 지쳤어 이 양치할 거야 이 빨리 그렇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체수하고 러시아 발라야 돼 서경아 옷을 어떤 거를 입혀야 되죠? 이거요? 이거요? 네네 진짜 엄마가 터프하면서도 진짜 대단하죠 옷 입고 와 틈틈이 정리도 다 하죠 대박이다 진짜 동현아 옷 입자 동현아 옷 입자 도망갈라니까 자 옷 입고 와 옷 입고 와 옷 방아서 막내 옷은 입은 건가요? 네? 아니 아니 이거 입어봐 막내 옷 입어야 이거야 이거 이거 막내 옷이야 이야 어린이집으로 가지 이게 뭐야 아이언맨 옷이다 야기 아 야 다 먹어야 돼요? 네 어머니 대단하시다 진짜 자 자 일단 옷부터 입자 옷 입자 한 번 더 나가라 입었어? 아유 말 잘 듣네 엄마는 근데 아까 이미 다 끝냈을 시간이야 지혈이 아주 그냥 대단하네 자 물 한번 섞어서 잘 벌려 어? 지금 어떡해 어린이집 못 가 옷 안 입네 나는 정말 저러잖아요 야 막 소리 한번 질러 그러면 애들이 다 나는 하나 빨리 입어 둘 다다다다다 다 입어 너 이거 가만히 봐야 돼 뭐가 그거 아니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거 해야 되는데 알았어 자 어디 포 이거 막무가내로 입혀야 되겠구나 네 막 입혀야 돼 만세 만세 자 입자 여기도 손 먹고 우리 어머니 대단하시네 와 아니 그러면 진짜 개인적인 시간이 전혀 없겠네 네 애기 아빠가 그러는데 대한민국에서 우리 멘토 이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 우리 집 밖에 없다면서 그래요? 어머니 어머니 그러면 유부초밥은 애들 지금 먹으려고 빨리 지금 이기셔야 돼요 아 지금 먹여야 돼요? 네 밥도 저렇게 다 준비를 하신 거잖아 아침에 아 난 못해 나는 어린이집 가서 간식 먹어 난 이렇게 가서 나도 얘들아 우리 밥 먹자 얘들아 저 빨리 가기 전에 밥 먹자 밥 먹자 빨리 이거 뭐 드세요 첫째 첫째 먼저 형이니까 먼저 먹어야 돼 이거 큰 애 가방이라 이거 다 챙겨 나가셔야 돼요 형 잘 먹지? 우리들 이거 빨리 먹자 이거 앉아서 먹자 싫어? 삼촌 먹는다? 응 석영이 이거 좋아해 석영이 이거 좋아해? 석영아 가위 가위 푸트 가위 가위 푸트 가위 가위 푸트 됐다 이 소리를 해야지 약속 지켜야지 쟤는 계속 아까부터 반환이야 근데 딱 그럴 나이예요 지금 5세 이 정도 아이들이 뭐 하면 싫어 아니 그러면은 첫째는 중국어 이제 6년 다녔어요 6년에 그래요? 네 5살부터 다녔어요 나스셔 뭐? 저스 나스셔 뭐? 유부초밥은 중국말로 모르시? 아 몰라요? 유부초밥은 중국말로 모르시? 아 그래요? 아 그러게요 저도 저도 몰라요 이 중국어 어떻게 배웠어 치열이는? 저는 독학했어요 와 대단하다 노래를 듣고 있는데요 진짜 노래 노래를 듣고 있는데요 대단한 거야 진짜 자 동유리 동유리아 너 유부초밥 하나 먹자 이름이 막 헷갈려구 막내 막내야? 얘가 막내야? 어떻게 되는 거 아죠? 왜 막내? 막내 막내야 동환아 이거 빨리 먹어 동환아 이리와 이거 좀 하나 먹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먹으면 먹어야 돼 지열 씨가 예전에 비하면은 많이 능숙해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잘 먹네 잘 먹네 잘 먹네 잘 먹네 한 개 더 먹어야 돼 빨리 한 입만 더 먹자 한 개만 더 먹자 한 개만 더 먹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